안녕하십니까. 10편 39편 1절에서 드립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다시 들어볼까요? 에스메랄레 피 마쌈음 베오드라샤 레넥디 예 레 맨아제야 맨아제야 낫자에서 왔고요 어 요거 요기 사지 말고 여기 사게요 39장 1절 어 맨아제야는 낫자에서 왔고요 낫자는 어 지도하다 라는 뜻이죠 지도하다 그래서 이제 어 감독하다 PL형으로 이제 감독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PL형이라는 것은 이제 강조하다 라는 뜻이 강조 강의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매 매가 붙으면서 분사형이 되었어요 분사형 그래서 이게 지도자 지도자 지휘자 라는 뜻이죠 람 나쟤야 라메 나쟤야 라메 나쟤야 라메 나쟤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모험 부호가 없으니까 여기 갈로 해서 모험 부호가 들어갔죠 리두툰 리두툰 에두툰 이고요 에두툰은 데피니션이 리더 성전의 위드 리더 예두툰 위두툰 요두툰 요두툰이 오베데돔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두툰이라는 분이 계셨네요 혹시 여씨가 계시면은 이름을 두툰이라고 지으면 좋겠네요 두툰화에 뭐가 있습니다 미즈모르 씨 레다비드 다위세 잠시만요 꺼버리고 레다비드 다위세 씨입니다 아마르티 아마르티는 아마르 아마르는 말하다 말하였다 아마르에 티가 붙어서 1인칭 완료 내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에쉬메라 에쉬메라 샤마르는 치키다 잖아요 키프 치키다 왓치 관찰하다 브리저블 지켜내다 보존하다 주로 키프 치키다 비웨어 조심하다 주의 말씀을 간직하다 치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가 알레비 앞에 붙으면서 이제 내가 하리라 됐죠 1인칭 코어로티브 미알룡인데 미알룡인데 내가 하렵니다 이런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에쉬메라 내가 치키리라 네라하이 네라하이는 네레흐 네레흐는 길이죠 이스는 나의 길들이죠 때라하이 나의 길들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메하토 메하토는 하타 하타는 죄죠 하타 하타죠 하타 하타 죄짓다 죄짓다 인데요 이제 부정사용이 되어서 메하토 하토 하토 가 됐고요 그리고 메는 앞에 브람이죠 그러니까 죄짓기를 죄짓기에서 내 길들을 샤마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윗씨 나 죄짓는 길을 안 갈렵니다 라고 말을 한거죠 그리고 위 래쇼니 래쇼니 래쇼니는 라쇼 라쇼는요 혀 혀에요 혀 혀도 되고 텅 그야말로 이게 라쇼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그 그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날 라쇼 이라고 했죠 라쇼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혀죠 텅 예 언어예요 혀를 혀 나의 혀에 이렇죠 비는 어디에 고요 또는 무엇으로 여기서 위드 마이 턴 래쇼니 요어드가 붙어서 나의 라는 뜻이죠 래쇼니 나의 혀로서 어 죄로부터 어 나의 귀를 샤마르 하리라 라고 했죠 에시메라 또 샤마르 나왔죠 내가 키프하리라 내가 리스트레인하리라 레피 에 피는 입이에요 입 피 거꾸로 하면 입 되죠 입 피 입 되죠 입 입 우리나라 말이나 히브리어 말이나 비슷한게 많죠 그래서 피가 입인데요 내 입에서 라는 뜻이요 레 레 가 전지사고요 그래서 내 입에서 어 에시메라 할 것이다 에 시메라 음 글자가 이래 많으면 앞에 글자 떼고 뒤에 글자 떼고 가운데 글자를 먼저 봐야 돼요 그쵸 샤마르를 먼저 봐야 되죠 샤마르 찍히다 에시메라 그리고 마크 마크 솜 마크 솜 마크 솜 마크 솜은요 머쩔 머쩔 이게 한번밖에 안 나와있던데 그 제가 영어로 보니까 브리들 이라고 하대요 브리들 어려운 단어네요 그쵸 머쩔 도 어렵고 브리들도 어렵고 하여튼 입막에 제갈 짐승한테 입을 딱 이렇게 이렇게 입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입막에 제갈 내 입에 제갈을 두겠다 메오드 라샤 레 내게디 라샤는 사악한 사람 The wicked 샥 샥 이렇게 보이죠 샥 사악한 자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에 베 플라스 오드 오드 아드 에스 파일 이벤트 업트 이르다 뭐 앞에서 이런뜻 옆에서 그래서 메도 어디에죠 그러니까 있을 동안에 배 오드 있을 동안에 라샤가 내 내게 뒤 내 앞에서 내게 드는 앞이죠 내 앞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악한 사람 가고 나면 이제 재갈을 물었던 것을 빼버리겠죠 사실 악한 사람들이 자꾸 앞에서 말을 하고 있을 때 굳이 그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말을 하잖아요 그쵸 이상한 꼬투리 선한 말을 나쁘게 꼬투리를 잡아서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39장 2절 잠시 목 발음을 들어 볼게요 바트에서 바투바이블에서 들어 볼게요 네에람티 두 미야 에헤ش에티 믿도브 우χ에비 내 액카라 네에람티 두 미야 에헤ش에티 믿도브 우χ에비 내 액카라 나레이션 하시는 분 목소리가 꼭 다윗의 목소리 같이 들리는데 네에람티 알람 알람은 이게 데피니션 파인드 인데요 경의 인데 트랜스레이티드 번역은 잠잠하다 라고 했어요 잠잠하다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아까 그 재가를 먹인다고 했잖아요 제가 마하솜을 갖다가 막아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쵸 마하솜 잠시만 잠시만요 마하솜 이거 마하솜 제가를 물린다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마인드 하도록 잠잠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말을 아예 안한다는 거죠 입을 막 묶어서 잠잠했단 말이죠 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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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미야는 사일런트 사일런트 잠잠은 막 침묵이죠 뚜미야 뚜미야 아무 말을 안하는거 알고 cự 오눈 부어넣는 보리자루 처럼 뚜 하고 있어야zek 뚜 하고 있어야 hoping 뚜 하고 있어야ству 뚜 하고 있어 뚜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샤 하샤는요 이게 잠잠히 하다 말을 하다 인데요 말을 안 하다 그리고 조용하다 keep silence nothing nothing 계속 이제 1절도 그렇고 2절이고 계속 말을 안 하는데 이제 히필령 이네요 말을 않게 했다 내가 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도 있겠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 me tov me tov 는요 좋은 것 좋은 말 뭐 얘기 쓴 뭐 좋은 말도 되겠죠 선한 것 선한 것으로 부터 근데 이게 from good 인데 여기 갈로에서 even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좋은 말도 안 했다 나쁜 말도 안 했지만 좋은 말도 안 했다 갈로에서 이번은 해석상에 이렇게 한번 집어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내가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서 우 그리고 헤비 헤비는 케에브 이렇게 에브는요 핀 고통 싸롱 한번 볼까요 39장 잠시만요 와이파이를 켜고 39장 2절에 바이블허브고요 바이블허브에서 우리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바이블허브를 다들 쓰시는 거 같고요 바이블허브 만 있으면 돼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케에브 케에브가요 스트롱 3511 이거든요 3511 케에브가 어 요비 2장 13 요비 2장 13 그의 고통이 케에브 이 케에브가요 욕과 같이 아프고 힘들고 있는 상태를 케에브라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고통을 욕과 같은 케에브라고 얘기를 했네요 욕이 나의 고통이 케에브이 고통 슬픔이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돌려놓고 그 다음에 케에브 나의 고통이 그랬다 그래서 어 어 이것도 볼까요 찾아온 김에 내 에카르 내 에카르는 요 이 내 카르가 이거 저도 찾아봤는데 이 아카르 심해졌단 말이요 이게 어 보니까 그 장세기 34장 30절에 어 그 요셉의 아이 그 야곱의 아들 들이 이제 딸 그 리나의 그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복수를 했어요 레위랑 몇 아들 3명이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들 3명한테 너희들이 나한테 이제 곤란한 일을 했구나 그거를 아카르라고 했거든요 아카르를 또 어 이게 요소 6장에 보니까 6장 18절에 그들이 나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며 트러블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보니까 잠시 요소와서 6장 18절 요 제가 아 요소와서 6장 18절 하고 이 트러블은 어떤 거냐면 아카르 아카르는 이제 이제 이 아카르는 어 어 다툴리를 만들 창세기 34장 30절 에는 정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다툴 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쵸 어 이제 그냥 이렇게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서 이제 칼을 휘뚤렀죠 그래서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너무 야곱으로서는 당황스러운 곤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카르가 아카르가 수동형이잖아요 그쵸 네에카르 그 곤란함이 어 그 곤란함이 곤란케 했다 무엇이 케에브가 슬픔이 요베 그 아픔과 고통에 그 슬픔이 확 다가왔다 라는 뜻이겠죠 39장 3절 또 들어 보겠습니다 39장 파트 바이블를 해서요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39장 파트 바이블를 해서요 음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걸로 봐야 되겠죠 이게 함이요 함 하맘 이게 동사 거든요 이게 더워졌다 뜨거워졌다 라는 거죠 따끈따끈 해졌다 따끈따끈 하다못해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인프레이밍 뜨거워졌다 리피 내 마음이 베키르비 베 플라스 케레브 플라스 요도니까 케레브가 안에 잖아요 그쵸 내 속에 가운데에 음 이게 이게 랩은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되고 내 마음이 안에서 하함 했다 그것이 뜨거웠다 그래가지고 바 학기기 학기기 디베아르 디베아르 에쉬 그래서 불이 불이 붙었다 학기기 할 때 학기기는 메디테이션 이거는 그 탄식하다도 되고 업조리도 되고 묵상하다도 되죠 내가 이것을 내가 내 말을 안 했잖아요 그쵸 입을 그 그 재갈로 막 소음을 막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알람 했다 했잖아요 알람 잠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학기기 하셨잖아요 그쵸 학기기 그러니까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디베아르 바아르 바아르는 불 붙다 따끈따끈해지다가 불이 확 붙어 버린 거죠 그쵸 애쉬가 불이 그래서 가로안에 덴 했네요 그래서 내가 리바르 내가 말해버렸다 예 예 이때까지 말을 안 했잖아요 2절 2절 여기까지 말을 안 하다가 드디어 여기서 리바르 말을 해버렸다 예 빌 쇼니 빌 쇼니 비 브라스 라 쇼니 혀로서 내 혀가 내 말이 말을 했다 정말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말을 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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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참는데 이제 얼굴이 붉어져다가 이제 아 내가 참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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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블랙쇼니 내 혀가 말을 했다 근데 이것은 더러워서 말을 못해먹겠네 라고 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디에니 아도나이 기치 우미따기 야마이 마이 에데아 메 하 델 아 니 다윗은 이러기 말을 했네요 5절에서 4절이죠 4절에서 4절에서 명령력으로 주님께 말했네요 5절에서 4절에서 5절에서 야다하게 하소서 야다는 알다죠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어디에니 알게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알게 하소서 기찌 기찌는 나의 끝이죠 캣츠가 끝이잖아 캣츠 캣츠는 고양이가 아니고 끝이에요 끝 캣츠 캣츠가 기찌 나의 것을 주님 명령형이네요 명령형인데 나가 안 붙었으니까 좀 약간 진짜 나는 불이 붙었으니까 뭐 그냥 알게 하여라 저 사실은 알게 하여라 주님 내 것을 미다트 그리고 밉다 밉다는요 메저 메저는 크기죠 사이즈 것이 어딘지 내가 나이가 이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다윗은 이제 한 서른 넘었나요 그러는데 몇 년 안 남았죠 주님 데려 갈려고 하시죠 내 것이 얼마입니까 미다 미다가 얼마나 됩니까 미다트 미다트 야미 야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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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날들 야마이를 마치 죽을 것 같아 라면 몇 달 살겠습니까 이 정도 이번 주까지 살겠습니까 정도의 다급한 말이겠죠 마 히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히 는 그것이죠 마 는 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인지 에데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 야다에서 요오드가 빠지고 알렙이 왔고 그랬어요 에 대아 내가 알게 알리라 네 알기를 원합니다 하겠죠 알게 하소서 마 음 핫댈 아니 핫댈 아니 핫댈은 어 리젝티드 프레일 내가 얼마나 어 이게 이게 사절에 핫댈이 아 핫댈이 연약하다 또 어 더덥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했네요 예 내가 얼마나 여기 쓰는 어 어 지금 나를 얘기를 했잖아요 며칠 남았느냐 내 날이 며칠 남았습니까 이랬으니까 어 얼마나 더덥는지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되게 핫딸이네요 그렇지 핫댈 핫댈 아 이게 지금 어 마가 몇 번 나왔죠 마 마 아 또 어디 갔나 마 마 두 번 밖에 안 나왔나요 알게 하소서 마 히 어 그리고 마 핫딸 예 어떻게 되는지 며칠 살았는지 며칠 살았는지 아 도저히 못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쵸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어 다윗에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뭐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예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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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를 켜놨네 하이파이를 갑자기 문자가 온걸라 하니까 흰내 흰내는요 보라 보라도 되고요 보소서 이런 얘기 있으면 보시옵소서 참으로 참으로 흰내 흰내 타파 태파 태파는요 손바닥 넓이 핸드브레스 손바닥 넓이밖에 안됩니다 태파 호트 손바닥 넓이 핸드브레스 손바닥으로 몇 몇 개 밖에 안됩니다 나타타 나타타는 나탄 나타는 주다 야마이 나의 날들 나의 날인데 나의 날은 나의 연수 우 이런게 되겠죠 나의 생명의 날들 나의 수명 뭐 이렇게 나의 수명이 그리고 왜 그리고 헬레디 헬레드 헬레드는 아까 듀레이션 기간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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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이 일생이 이렇게 아인 마치 이렇게 아인 아인은 없다죠 아인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게데카 네게데카는요 네게드 네게드는 앞에죠 앞에 앞에인데 하하니까 너의 앞에 당신 앞에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아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하 그는 정말로 그런데 아이고 뭐 저스트 에즈 나우 정말로 아하 콜 해벨 모든 해벨은 거품 헛댐 그 다음에 우상 호흡 무가취함 바보같은 우상 허무합니다 헤베네티 허무하다 콜 해벨 모든 것이 헛대도다 이렇게 했네요 콜 해벨 콜 아담 모든 사람의 니짜브 니짜브 셀라 나짜브는요 나짜브는 서 있는 서 있는 스탠딩 하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수동형 니팔형이니까 세워진 서 있는 세워진 뭐 뭐 그의 지위 뭐 그의 상태 그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이 뭐 나의 하는 사업들 뭐 니짜브 이런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콜 헤벨 헤벨 헛되고 헛됩니다 헤벨 헤벨 헤벨은 순간적이란 말이죠 잠시 있다가 뭐 우리가 집을 큰 집을 지어도 그게 백년이 가겠어요 그렇죠 뭘 만들어도 그게 천 년이 가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낫띵입니다. 셀라 셀라 합니다. 셀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